자 34번 풀이하겠습니다. 점점 커지는 분야, 유전학의 분야가 보여주고 있어요. 우리한테, 음? 이렇게 연결되지? 우리한테 보여줘요. 그거, 많은 과학자들이 의심해놨던 거니까. 여러 해 동안, 음식들이 즉시 영향을 미칩니다. 그럴 수가 있다고요. 유전자의 청사진에. 이러한 정보는 우리를 도와줍니다. 더 잘 이해하도록, 뭐뭐라는 거. 유전자라는 것들이 통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그런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. 생각해보세요. 일란성 쌍둥이를. 양쪽 개인들은 봤습니다. 똑같은 유전자를. 중년에서의 삶에서 한 쌍둥이가 점점 암을 키워요. 그리고 나머지 한 쌍둥이가 살거든요. 길고도 건강한 삶을 삽니다. 암 없이. 한 구체적 유전자가 지시한 거죠. 한 쌍둥이에게, 너 암 키워라.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에서는요. 똑같은 유전자는요. 시작하지 않았습니다. 그 질병을. 한 가능성은 뭐뭐라는 겁니다. 건강한 쌍둥이가 식단을 가졌다는 거예요. 그게 꺼버렸던, 차단시켜버렸던 암 유전자를요. 똑같은 유전자. 그게 지시했었던 나머지 한 사람에게 아프라고 지시했었던 그 똑같은 유전자. 여러 해 동안 과학자들은 쭉 그렇게 인정해 왔습니다.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요. 이를테면 화학적인 독이라든지, 담배를 예를 들을 수 있죠. 그게 바로 기여할 수 있다. 이런 다른 환경적 요인들이 기여할 수 있다라고. 암에요. 뭘 통해서? 작용을 통해서. 유전자에 대한. 그 관념 있죠. 음식이라는 게 특정한 영양력을 유전자에 가진다라는, 유전자 발현에 가진다라는 그 관념은 상대적으로 좀 새로운 것입니다. 자, 보겠습니다. 별거 없죠, 뭐. 유전자라고 하는 거 있죠. 유전자. 유전자라고 하는 게 영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뭐에 의해서? 음식에 의해서. 그게 이 글의 내용입니다. 그래서 뭐 할 수 있다? 암을 생기게 할 수도 있고, 안 생기게 할 수도 있고, 그게 이 글의 중심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글을 보면 처음에 주제를 때린 다음에요. 이게 주제 부분이죠. 그리고 나서, 뭐다? 이 정보가 이제, 이 정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에서 말한 이 정보 아닙니까? 앞에서 말한 이 정보가 더 잘 이해하도록, 뭐. 유전자가 통제 가능하다. 복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. 어떤 애가 통제가 가능하고 꼭 복종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? 다른 녀석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. 이렇게. 이해됩니까? 그래서, 쌍둥이의 예를 들어서, 한 쌍둥이는 암에 걸리고, 한 쌍둥이는 암에 안 걸립니다. 그게 무엇 때문이었죠? 그걸 찾아내는 순간 끝나는 거죠. 뭐다? 요겁니다. 식단을 통해서, 한 사람은 걸렸고, 한 사람은 안 걸렸구나 라고. 그리고, 사실은, 이거 이거 이거. 이거 이거. 이거 하면 뭐 대놓고 말하는 거야. 대놓고 대놓고. 솔직히 뭐 이 정도 수준은요. 이건 틀리면 안 됩니다. 자, 그러면, 솔직히 뭐 분석할 것도, 이걸 사실 하면서, 이걸 굳이 해야 돼?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, 사실. 자, 업법 분석 간단하게 하겠습니다. 점점 커지는 분야. 5번이죠. 무엇의 분야? 유전하게 그 분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수로동사 간단하게 때린 다음에, 간접 목적어, 직접 목적어 때렸죠. 보니까, 우리한테 보여줘요. 뭘 보여줍니까? 많은 과학자가, 수년간 의심해왔던 바로 이거를 보여준다는 겁니다. 많은 과학자가, 쭉 의심해왔어. 뭐를요? 이걸, 이걸. 이 목적어가 일로 간거죠. 여기서 이거는, 이 전체입니다.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? 그래서 그거를 보여줘요. 수년간, 바로, 뭐, 음식이 즉각 영향을 미친다. 유전자의 청사진에, 설계도에, 이 정보가, 앞에서 말한 정보, 도와주죠. 우리가 뭐 하도록? 더 잘 이해하도록. 뭘, 이걸. 유전자가, 통제 가능하다. 유전자가, 통제 가능하다. 응? 그리고, 아니야. 어떤 게 아니야. 우리가 꼭 따라야 되는, 어떤 게 아니야. 라는 거죠. 목적격 관계되면서, 생략됐고요. 그거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. 명경문이죠. 응. 야, 한번 생각해봐라. 응. 일란성 쌍둥이. 아이텀티컬. 똑같은 이란 뜻입니다. 그래서, 양쪽 개인들 있죠. 이 쌍둥이들. 얘네들 받아요. 요건 조금 설명할까? 일로 빼서 설명하겠습니다. 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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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로 하니까 욜로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인데요. 죄송합니다. 어떤 애, 뭐야 이거. 직선으로 안 바꿨네. 곡선으로. 어떤 애가 준다라는 동작이 있고요. 예를 들면, 간접목적어, 직접목적어를 편의상 A, B라고 표현하겠습니다. 그럼 봐봐요. 영어에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하거든. 이렇게 배우라면 명사 두 개를 얘에게, 얘를 준다. 이거거든. 영어단에 여러분도 이런 거 보았습니까? 에게, 룰, 뭐 이런 거 봤어요? 조사가 없잖아. 어. 그래서, 순서가 중요하거든. 이게 사실상 없잖아요. 우리한테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.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거든. 이렇게 배우라면 얘한테 이걸 주는 거란 말이야. 그럼 얘를 빼서 수동태를 만들 수 있거든. 편의상 A형 수동태라고 하겠습니다. A가 주는 동작을 당한다. 그 다음 뭐다? B. 이렇게 바로 오거든. B를 앞으로 빼면은 B형 수동태라고 하겠습니다. B가 B기분. 그 다음에 이건 주어진다니까 어. 2가 올 거 아닙니까? 근데 현대용어에서는 이걸 좀 빼기도 해요. 그래서 어. B. B가 B기분 to A 하면 이제 A에게 주어진다. 그러니까 이거는 받는다고 해석이 됩니다. 얘는 뭐다? 주어진다. 즉 간접목적어를 뺐을 때와 직접목적어를 뺐을 적에 특히 간접목적어를 뺐을 적에는 반대되는 동작을 한다라고 보통 됩니다. 약간 이렇게 말하니까 좀 추상적인 것 같죠? 하나 다른 걸로 해볼게요. 어떤 애가 가르쳐주거든? 음 A에게 B를 이러잖아. A를 앞으로 빼잖아. 그럼 A가 B통트 이러면 되잖아. 그리고 B가 될 거 아닙니까? 그럼 이때는 뭐냐면 배운다. 배운다. 알겠습니까? 그만이야. 그만. 별거 없죠? 자 그래서 양쪽 개인들이 받아요. 똑같은 유전자를 받습니다. 그러니까 중년에서의 삶에서 한 쌍둥이가 점점 키워. 뭘? 암을. 그러니까 암을 그러니까 이 디벨롭이란 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오면 그 목적어가 이제 좀 구린 거면 좋게 만들거나 아니면 단순한 거면 좀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뒤에 병이 오면 그 병을 점점 키운다는 뜻이야. 그 병을 키우는 거는 그건 아닌 거 아시죠? 어머나 오늘도 나쁜 내 몸에 안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암이 쑥쑥 자라겠지? 뭐 이렇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.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병이 점점점점 병세가 깊어졌대 뭐 이런 말입니다. 자 나머지 한 쌍둥이는 삽니다. 길고 오랜 삶을 살아요. 동족 목적이라고 하거든요. 리브가 원래 목적을 안 취하잖아. 그건 아시죠 여러분들? 리브하면 그냥 살다잖아요. 자동사로 근데 같은 종류의 이런 목적어를 취합니다. 그래서 삶을 살다 이겁니다.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드림어 드림 꿈을 꾸다. 리브 라이브 삶을 살다. 같은 거야. 같은 거 그래서 길고 아주 건강한 삶을 암 없이 살죠.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. 암이 없는 삶 이래도 상관없습니다. 한 구체적인 유전자가 지시했죠. 한 쌍둥이에게 뭐하라고 야 키워라 암 좀 키워봐 하고요. 그리고 다른 나머지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똑같은 유전자가 출발시키지 않은 거면 인니시아이트 하면 이제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. 그 질병을 출발시키지 않은 거예요.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. 한 가능성은 뭐뭐라는 겁니다. 여기서부터 보호절이죠. 건강한 쌍둥이가 식단을 가졌다는 겁니다. 어떤 식단 그게 차단시켰던 그게 차단시켰던 그게 꺼버렸던 암 유전자를 똑같은 유전자 보충처명하는 거예요. 암 유전자 똑같은 유전자 어떤 유전자 이런 유전자 이렇게 그게 그게 지시에 썼던 나머지 한 사람에게 야 너 좀 아파봐 라고 지시를 했었던 아프다는데 웃어서 죄송합니다. 여러분들 저도 아파요. 자 그래서 많은 해 동안 과학자들은 인정이 왔죠. 인정 뭘 요거라는 걸 말이죠. 다른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 있지 않습니까 어 이를테면 어떤 요인들 바로 화학적인 독성 같은 것들 어 이게 뭐 할 수 있다 기여할 수 있다 어디에 암에 어 뭘 통해서 작용을 통해서 유전자에 어 이렇게 묶이죠. 어 그 관념이 있죠. 어떤 관념입니까 보니까 뭐 동격이네 그치 어 여기까지 딱 끊기죠.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영향력을 가진다. 어디에 유전자의 표현이나 발현에 어 그거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겁니다. 라고 하면서 마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